Q. X 꿀기들 안녕? 흰이라고 해. 이제 슬슬 적응 돼가고 있지. 여긴 또 왜 온 거야? 저희 오늘 초대 받아가지고 초대? 누가? 준영이 형이? 나도 엄연하게 내 회사가 있다고, 레인컴퍼니.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 회사에 1호 연예인이 있어. 오해 주라고. 이거 편집하지 마. 누가 날 초대하지? 초대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사인 거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반? 준영이 형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반? 올라가. 올라간다고요?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서 옆방이랑 터지는데 또 어떻게 오게 들어? 몰라. 뭐하는 짓이야? 날 초대했다고? 왜? 긴장돼. 야, 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제작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하고 싶고요. 어른들, 빛이 나네? 마치 나처럼? 아니, 근데 너무 고마워요.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저희가 너무 나오고 싶다고 싶어요. 우리는 원래 나오면 인사법이 있어요. 초라기들 안녕? 난 후니라고 해. 후니? 그럼 어떻게 안 돼요? 단체로 한 번. 시작! 꾸러기들 안녕! 꾸러기들 안녕! 안녕! 수둥이라고 해. 난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돼. 꾸러기들 안녕! 수둥이라고 해. 그럼 어떤 곡이에요? 저희 정규 2집 I Can Stop Me라는 곡인데 I Can Stop Me? 네, PD님께서도 작사해주시고 왜? 역시 한 달이 걸치셨어. 꾸러기들 안녕! 자, 그러면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 제발. 이게 더 떨리는데. 또 보자. Put your song If you can stop me, You can stop me! What are you, What are you? 자... 내 확 들어오는 게 있어 고 2준이 선생님 춤인데 이게 어 이거 너무 좋은데? 같이 쳐보실래요? 아 그래 나 이거 알려줘 모모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모모 그러면 나 거울 한 번 보고 같이 해볼까요? 안 돼요. 나 지금 같이 해도 좋은데. 그럼 긴장돼서 안 돼요. 저 진짜 완전 팬이에요. 벨소리도 벨소리가 선배님 노래예요. 깡은 아니지? 아니에요. 널 붙잡을 노래예요. 전화가 온 거야? 이 와중에? 너무 대단하다. 3,2,3 시작! 우우우 Helium 그다음에 파손으로 시작. 우우우fre 너무 좋아. 여기시다ären. 그러면 감독님 옮겨요. 가기 전에 궁금한텐 어떤 걸로요? 춤추는 것? 네. 아, 나 떨려. 아, 이거 춤 말고. 아, 그렇지. 오늘은 그래서 트와이스 시즌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트와이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주는 거를 아, 그럼. 해야지. 셀프 마피아라고 약간 마피아 같은 게임이에요. 마피아는 아시죠? 마피아? 아, 마피아는 아니지. 죄송해요. 아니야, 마피아는 아니지. 나 중학교 때부터 한 건데 우리는 같은 연령이라고 보는 거 같아요. 그런 게임인데. 오, 뭐야. 고기. 26개 나셔. 한 장면 5만 원이라고? 근데 잠깐만, 나 궁금한 게 트와이스 여러분들이 이기면 이거 하나씩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준비됐어요. 음악을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시작! 다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느낌이지? 아, 난 이런 노래는 좀. 좀 춤추기 힘든 거 같은데. 어. 음악에 따라 춤춰주세요. 우후! 원래 벽 잡고 들어가야 돼. 오늘 호남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 그럼. 다행히 약간. 쯔위 이상한데? 쯔위 박자가 완전 이상해. 완전 이상해. 쯔위 박자가 완전 이상해. 쯔위 박자가 완전 이상해. 나는 사나 이상해. 나는 사나 이상해. 나 파체 안 맞잖아. 나 나야 사님도 이상해. 나 나야 사님도 이상해. 지금 뚱뚱뚱뚱 계속 이건대. 눈. 잠깐만요. 한 명씩 춤 좋아. 난 쯔위. 나도 쯔위 약간 리듬. 쯔위 사도 못해. 쯔위. 쯔위. 좀 아닌 거 같아. 그러면 약간 근데 내 주위로 노래소리가 조금 들려요. 나 사나 언니. 사나 또 이상해. 나는 이상해? 그래 다 죽자. 쯔위 먼저 쯔위 먼저. 나야 님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그래요? 재밌어서. 그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줘요. 하나 둘 셋. 쯔위 먼저 가자. 쯔위? 진짜. 쯔위 작녀다 진짜. 죽일까요 말까요? 하나 둘 셋. 다 눈을 감아주세요. 다 감아요? 네. 그럼 고개 숙여. 네. 여러분은. 시민을 죽였으니까.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죽일 사람을 지금 보내주세요. 마피아만 고개를 들어서 다른 마피아들을 확인해 주세요. 야 이거 또 궁금하다. 이제 katak outer Use lab day! 마피아 느 retro Wendy가erto TyIL Hiçik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피아의 Jan и Rural X2 Mr. sentient. 잡아주자 네 volte, 이 뒤파이는 오염. 사나 씨가 사Ɛ konkoが 죽이까? 마피아들? 사나 씨가 앉아주세요. voy places. 마피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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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Alright 마피아 군명히ания tenho! 아 Hepburn이 뭐라는 백iday face 저 행사가 팬 joins수자 여러분. 춤 진짜야. 춤춰보세요. 아 뭐야 춤춰보세요. 내가 아까 전짜라. 둥둥둥. 야 왜 이래. 나 아니야. 이 노래를 안 오면서 해야 돼? 아니야. 야 난 진짜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나는 요즘 거의 과잉 예능인이야. 와 TV 웃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야. 그것만 알아 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춤춰봐. 한 명씩. 그러니까 한 동작씩 해봐. 이 노래에 맞춘. 자 시작 3회부터 한 동작. 하야빈. 이게 너무. 민아. 어. 선배님. 난. 선배님. 난.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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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 샀는데. 야. 이거. 내가 원래 춤을 잘 미쳐. 에이. 나 진짜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둥둥둥 지금 나오는데. 김진이 나온 대로 갈 수 있어. 김진이 나는 그냥 내 스타일로. 아 근데. 아까 비 선배님이 그랬잖아. 옆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약간 근데 내 주위로 노래 소리가 조금 들려. 이게 안 나왔으니까 들린 거야. 그리고 지금 노래를 다 아는 거야. 그런 노래 많아. 하나 둘 셋.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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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나 해. 아니 근데 난 해도 돼. 난 진짜. 뽑기만 해줘. 마피아가 누군지. 난 죽어도 되니까. 아니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난 죽어도 괜찮아. 대신 우리가 이기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나영 언니. 나영 언니. 나영 언니. 나영 언니. 나영 언니. 진짜 아니야. 나영 언니. 진짜. 진짜. 그게 아니라. 누구를 크게 빨리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그래. 여러분. 나는 이거 불렀어. 방송에서 불렀다니까? 불렀다고 이거를? 언제? 저 불렀죠? 오케이. 내가 제표로 불렀어. 이게 아니라 제 와이프 직원들도. 오케이. 내가 제표로 불렀어. 잠시만요. 나 말 있어. 이거 약간 양꼬치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밤이 됐을 때. 너무 되는 거죠? 어 양꼬치 써도 돼. 밤이 됐을 때 누가. 맞아 이쪽으로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누구를 죽일지 확인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면은 이쪽에서 보고. 얘? 이렇게 한 거 같아. 왔어. 왔어 왔어. 어 진짜? 걸어왔어. 언니 아닌가 봐. 반주 상승사건인데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쪽에. 싸웠다고 생각해. 이거 이러다 싸울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바꿀 수 없어. 나로 한다고? 시민 이기자 진짜. 나 아니야. 내가 반주 상승사건. 왜냐. 내가 반주 상승사건.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맞아? 와 이 나쁜 사람들. 이 양꼬치들. 여러분은 시민을 죽였어. 야 아니니까.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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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난나봐. 미난나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다들 눈 감아봐. 나 아니라니까. 마피아는 조용히 눈을 뜨고. 아 미나야 미나. 죽일 시민을 골라주세요. 이런 나쁜. 제가 다시 음악을 끝내드릴게요. 제가 죽었어요? 언니 죽었다고? 뭐? 뭐? 아니 왜. 재영이야? 아니 왜. 재영이야? 재영이야? 나. 나 아니야. 누구야. 여기서 못 맞추면 우리 지는 거야. 시민이. 선배님이자. 우리 나야? 언니에요? 나. 자. 지목.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노래 맞춰봐. 추워 한 번만 추워. 나 그럼 또 노래 제대로 각자 맞춰주실 거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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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아주시고요. 나.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네? 시민이 승기였어요. 완전해서. 보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걸렸으니까 저 모든 손은 다 우리 토하일 거예요. 추워. 혹시 어머머스라고 하세요? 어머머? 고기 냄새봐. 진짜. 너무 예뻐. 대박인가요. 수고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bi- 빨리. 고기 냄새봐. 날아오오. 고기 냄새봐. 전이 도와줄지. 오오오오오오오. 물망한. 달림이 울려는. 맘밀마릉. 서로의 눈끼리. 닿을 때마다. 알면서 빈빈. 도는데. 도는데. 점점 다가갔잖아. I know it's so right. 난 수고려. 난 다 알고 있잖아 결국에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I'm burning to myself 더 그러면 안 돼 매번 맥쳐 내 맘이 내 맘을 추월해 Out of control 나를 감시하는 저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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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비칠수록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끝이 보이던데 I know it's not right I can't stop me can't stop me no 내 옆에 놓여진 이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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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더 나 편해 너와 나 이미 눈에 맞춰 느끼고 싶어 짜릿한 highlight I can't stop me can't stop me no I can't stop me can't stop me 눈 감았달라고 딱 한 번만 넣어 rules 머리카락 깨져 lights off tonight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looting myself Yeah, yeah 나는 turning back 불가능해 난 점점 더 깊이 넌 오늘 너무나 짜릿해 난 눈을 감올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 Out of control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